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국회에서 뜬금없는 발언들을 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그래서 가끔 고민정 의원이 발언을 할 때마다 고민 좀 하고 발언해라. 제발 고민 좀 해라. 이런 지적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건데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 이렇게 물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무슨 말씀이시죠? 하면서 아주 당황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 대법원 판결은 무엇보다도 우리 법치사회 그리고 법생활에서 최종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삼측 동자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고민정 의원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은 오늘 또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락을 보지 않고 해당 질문만 보면 완전히 이상한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질문만 보면 완전히 이상하게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스스로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그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대법원과 관련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 답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던 강제징용 관련돼서 이걸 왜 안 지키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과거에 강제징용에 끌려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도 1억 원씩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빨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이는데 우선 이 판결을 보면 그렇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과거에 일제강제기 당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1인당 1억씩 배상하라 이렇게 최종 확정 판결한 겁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고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일 양국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신 대납하겠다. 그러니까 이 빈용자들에게 대신 납부를 해주겠다. 1억 원씩. 왜냐하면 이 한일 관계는 이미 외교적으로 체결된 건데 그걸 다시 우리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뒤집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뒤집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판결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그래서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법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의 그 답을 끌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쭉쭉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가는 과정인데 앞에 것만 똑돼서 보여주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주영진 앵커가 고민정에게 다시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영진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민정에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리고 정경심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지지자들은 여전히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 의원은 김경수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될 당시에 김경수를 동정하는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훈 시대의 전환 의원으로부터 범죄자를 두둔한다 하는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고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수감된 정경심의 옥사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집행 정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의 이 말을 들어보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경수는 여기도 무죄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민정의야말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낸 대목입니다. 정경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민정은 자기 편이면 대법원이든 그게 1심이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경식 고민정의가 일제강제징용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낸 걸 빨리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든 1심이든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하자면 법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제강제징용의 가능성만큼은 대법원에서 판결된 거니까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지적을 거꾸로 SBS 앵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민정은 이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퍼들어도 안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약속이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정에 말하자면 법을 무시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의 주장만 반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사안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렇게 지급하라. 일제의 강종, 긴용 관련해서 전범 기업들은 지급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국가가 개입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개입해서 새로운 의견과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일본 한 신문에서 다마문을 개성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답을 했다.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본에서 옛날에 무슨 고노 다마 다마문을 개성해야 된다. 이렇게 양쪽 간에 한국과 일본 간에 배상 세기를 한 걸 1965년도에 다 했으니까 그걸 존중한다고 하면 서로가 소송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우리 외교부에서도 수용한다고 답을 했다. 이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동무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의 대법원 판결 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지금 대법원에서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서 판결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요한가 한동훈 장관이 물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체 흐름을 보면 고민정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분리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왜 당신은 김경수, 정경심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인정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 부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못 알아듣고 얼마 부리고 가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고민정씨 안 나왔으면 좋겠다. 고민정씨 좀 고민하고 나오든지 공부 좀 하고 나오든지 이런 비판의 댓글이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민정의 이런 고민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은 민주당 의원들 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